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열 번째 시간입니다. 열 번째 시간. 가년도가 조금씩 변형돼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발전기 용량을 제가 여러분들 갖고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전기가 기존과 뭐가 다르고 어떻게 변형돼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1번 이거 볼게요. 나올 때도 됐어요. 어느 빌딩 수용과의 자가용 발전기 설비를 단가지 표를 했어요. 발전기 표를 완성하고 발전기 용량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37짜리 육국 37짜리, 22짜리 육국, 11짜리 킬로와트 육국, 4극 5.5. 전등기타는 극수가 없죠. 당연히 그냥 출력이 50이고요. 당연히 여기 킬로와트예요. 여기에 보면 용량은 무시한다. 기동의 별도 용량. 그다음에 수용률을 별도로 줬는데 여기 보면 전동기는 한 대에 대해서는 100%. 그렇죠? 한 대에 대해서는 100%. 한 대, 한 대 이렇게 있죠? 두 대는 80%. 이 두 대는 80%. 그다음에 전등기타는 1로 본다. 그다음에 이거는 1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전등기타의 역률과 효율은 다 100% 본다. 그래서 전등, 이 놈이죠? 이 놈은 효율과 100% 본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잠깐 볼게요. 이 표를 완성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일단은 효율하고 역률을 먼저 표를 갖고 찾으면 되고요. 이게 이제 킬로와트 극수 같고 수용률은 여기서 하면 돼요. 그렇죠? 수용률은 여기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니까 얘 37, 100%짜리. 그렇죠? 그다음에 5.5kW 이것도 100%죠. 한 대니까 나머지 두 대. 이 두 놈은 얼마? 여기 보면 80%. 그러니까 여기에 두 대니까 이거 80%. 그렇죠? 이것도 80%, 이거 100%, 이거 100%, 전등기타 100%가 되죠. 효율과 역률만 구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먼저 이제 37, 6kW짜리. 다음 표를 보게 되면 여기 37, 6국이죠? 6국에 37.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게 역률인가요? 효율입니다. 효율 얼마? 90%. 그다음에 역률 78.5. 그다음에 여기 보면 6국 22. 6국 20입니다. 6국 20이면 여기 있네요. 그렇죠? 효율 88.5, 역률 7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6국에 11 나왔어요. 자, 6국에 11. 6국에 11이니까 이 놈이죠? 이 놈인데 이렇게 따라오면 86.5고 74.5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넣더니 자, 78.5, 역률 78.5, 효율 역률, 효율, 역률, 효율, 역률, 효율 이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입력 즉, 다시 얘기해서 출력을 뭘로 바꾸라는 얘기야? 입력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케이블 바꾸니까 어떻게 돼? 효율로, 역률을 일단 나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입력 값이니까 출력이 킬로와트 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효율값이, 효율값까지 출력이 나와야 되니까 다시 얘기해서 효율도 당연히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52.37, 얘도 64.57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는 그냥 1이니까 50이 되겠죠. 수용률은 아까 그랬으니까 수용률 적용한 값이니까 곱하기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곱하기를 했더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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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발전기 용량을 이제 합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발전기 용량 합천했더니 얼마 나왔다? 189.74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이제 전등 키탄은 빼야 되겠죠. 자, 전등 키탄 잠깐 볼게요. 개인이니까 다 합친 거네요. 그렇죠?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특성에 따라서 전버원일 할 때 필요한 발전기 용량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 했더니 얼마 나온다? 189.74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본 게 뭐냐면 전동기만 따로 구한 게 아니라 전등까지 다 해서 그래서 189.74 나와서 고로 200짜리를 선정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래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이게 간연도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다 풀었어요. 20문제 정도 이상 간연도 되는 문제가 그냥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역률이 역률이 얘는 78.5고 얘는 77이고 74.5고 77이고 얘는 역률이 100일이잖아요. 그렇죠? 1 곱하기 1이니까 어떻게 역률값이 다르잖아요. 그럼 역률값이 다른데 나온값을 어떻게 합칩니까? 역률값이 다 합치려면 어떻게 되냐? 역률이 다르게 되면 유효금과 무효금 각각 계산해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거 질의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아 그대로 기존의 간연도가 답이 이렇게 다 책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답을 체크를 하게 되면 기존에 답을 맞게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그대로 가요. 안 바꿔요. 그래서 안 바꾸니까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 문제가 뭐냐면 어? 그래. 그런데도 기존의 간연도 답이니까 이걸로 가긴 가대. 이렇게 매겼으니까 나는 이게 뭔가 좀 난 좀 이걸로 답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거의 똑같은 거 봐야 되죠?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똑같은 건데 빈칸을 채우세요. 수용률 적용과 합계수를 할 때는 수용률을 적용해서 합계를 구할 때는 유여분과 무여분을 나눠서 구한다. 이런 말이 다 난 거예요. 드디어. 이 말은 뭐냐면 각각 유여분과 무여분을 나눠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거고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고 봐야 되나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용률을 적용을 했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수용률 값이 있고 여기가 그냥 두고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지 말고 수용률을 적용한 값을 합치는 거예요. 그렇지? 합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합칠 때는 유여분과 무여분을 나눠서 하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용량에다가 역률 곱했어요. 유여분. 역률에 피상전략에다가 사인세타 곱했죠? 그래서 역률하고 사인세타를 각각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여분과 유여분 무여분과 무여분을 이렇게 그렇죠? 유여분의 제곱 그다음에 무여분의 제곱을 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일일이 유여분, 무여분 유여분, 무여분 이렇게 각각 이렇게 계산 분실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뭐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값은 약간 오차가 있지만 또 반올림하는 오차가 약간씩 있어요. 그러나 기본 시스템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얼마짜리? 200짜리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과 다르다. 기존은 기존들이 가고 만약에 문제 중에 유여분과 무여분이란 말은 이런 말이 있으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약간 다르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률이 다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영률이 다르니까 됐지만 영률이 똑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영률이 다른 경우는 아까 했지만 유여분과 무여분을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여분과 무여분이란 말이 나눠서 하는 말이 없으면 옛날 방법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률이 다르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유여분과 무여분 그런 말이 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간연되어 변형된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가 조금씩 변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